이 솜이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왜소하다. 저 친구는 꼭 허약체질 곁에. 어디바다 약체질 곁에. 그래서 솜이는 항상 어깨가 좀 가늘픕니다. 그리고 목이 좀 가늘고 얼굴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리고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저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선난선녀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솜의 특징은 뭐냐면 땀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저는요. 찔바들어가서 어렸을 때 완전 땀이 잘 안 나죠. 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납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이야. 무슨 체질? 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순냉체질이다. 순전히 냉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걸어갈 때 보면 항상 자기도 모르게 소화기 약하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반뒤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바방이나 이렇게 누울 때 보면 항상 소화기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손을 얹어놓고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의 기질을 잠깐 살펴본다면 어떤 거냐면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음인은 신장의 기운이 비장과 이정의 기운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비가 가장 약해요. 비가 약하다는 것은 무슨 약이에요? 사람들과 친하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친하력이 없습니다. 좀 냉철한 약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비가 안 좋으니까 소화기관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모든 체질 중에 뭘 먹으면 약간 비렌내가 좀 나거나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자기들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바로 신문에 너무 상당히 멀미도 많이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가장 민감한 체질이 무슨 체질이다? 소음인이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주 좋아요. 소음인은 상당히 먹는 게 민감하다.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너무너무너무 매니매니 먹먹다 건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기질이 상당히 생각하는 기질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소음인은 되게 위장병에 많이 노출되고 굉장히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고 물 먹으면 잘 채워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소음인 가능성이 많은데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 사람은 땀이 있냐 없냐? 절대 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음인이 땀이 없다가요.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오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땀은 뭐냐면 식은 땀이야. 식은 땀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항상 그런 기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할 거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을 보면 보시면 팥이나 녹두나 밀가루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아주 안 맞습니다. 그리고 튀김 냄새는 너무 안 맞아. 튀김 냄새는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고요. 그리고 대개 선생님 저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손부터 발부터 차요. 맞아요. 그래서 수정내역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은 항상 소화기관만 따뜻하게 해주면 건강해. 환경해. 한글자막 by 한효정